자 이제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이 6월보다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역시 암기해서는 안 되고 원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수능 때는 더더욱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문 나왔을 때 안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지문들은 수능에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는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개념 원리를 알고 있으면 쉽게 읽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전혀 모르는 게 나왔을 경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사례를 보고 빨리 치고 가면 되고요. 아는 내용이다? 그러면 사례 보지 말고 빠른 속도로 가도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수능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9월, 6월이 수능하고 크게 거리가 있다는 것도 아주 똑같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국어에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와의 차례대로 결합하여 손잡다, 명사죠. 잡다가 동사죠. 와 같은 합성동사나 쓸모없다 같은 쓸모 명사, 없다 형용사 만들 수 있습니다. 합성동사와 합성용사는 붙고 당연히 용언이라고 하고 합성용언은 크게 구성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 그러면 비문학 독해입니다. 구성적인 측면하고 이제 살짝 우리가 의미적인 측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겠죠. 먼저 구성적인 측면에서 합성용어는 그 구성요소들이 맺는 문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건데 구성이란 문법적인 거. 그게 뭐냐면 사례 알려주는 거죠. 쓸만한 가치가 없다를 뜻하는 쓸모없다는 명사 쓸모와 형용사 없다가 주어 서술어 관계, 기억은 주어 서술어라는 관계로 열악됐구나 이런 얘기죠. 또 손을 마주잡다, 니은 손잡다는 손, 명사와 동사 잡다가 바로 목적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니은은. 그리고 자랑삼다에서는 자랑과 삶다가 부사어와 서술어. 자랑으로 삶다, 뽐낼 만한 자랑으로 삶다. 그러면 이거는 부사어와 서술어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럼 바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면 기억, 나는 시장에서 책값을 값싸게, 값이 싸다. 그러면 일단은 동일한 유형, 구성적인 측면이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쓸모가 없다고 동일하겠죠. 자, 눈이 부시다죠. 그럼 눈이 부시다니까 쓸모가 없다, 주어 서술어 됐죠. 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뒤돌아 앉았다라고 뒤로 돌아 앉다죠. 뒤로, 그럼 부사어가 되겠죠. 그러면 손을 잡다, 이거는 부사어와 서술어 관계고 니은은 손을,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죠. 다음 3번, 반세워는 밤을 세워가 되는 거죠. 목적어, 손을 잡다, 목적어, 서술어 같은 구조죠. 여기서는 앞장서다, 앞에 서서죠. 앞에라는 부사어, 자랑으로 삶다라는 부사어 관계가 됐죠. 바로 보고 바로 풉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빠르게 치우고 가면 됩니다.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재심을 주어진 것에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의미적 측면에서 합성 용사는 그 구성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다시 의미를 유지하는 경우와 의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언제? 가령 쓸모없다는 구성요소인 쓸모와 없다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사례에서 반면 주름잡다는 구성요소인 주름과 잡다 의미를 벗어난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다라는 새로운 의미. 자, 주름잡다에서 문장상에서 의미가 달라지죠. 실제로 바지 주름 잡는 건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 바지 주름을 잡으면, 여기는 설명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럼 이럴 때가 이제 벗어난 거죠. 바지에 주름 잡다 하면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주름잡다 이와 같은 의미가 구성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나는 바지 주름잡는 일이 너무 어렵다 해 주름잡는 의미가 고려하면 어, 이제 설명하네. 이건 유지되는 거고. 이건 벗어난 거고. 그런데 구성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요소 중에는 필수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벗어난 경우에는 필수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경우도 있다지. 100% 있다가 아니죠. 예를 들어 불타다가 나는 지금 학부의 열을 불타다가 불타고 있다 해서와 같이 의역이나 정렬에 끌어오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거죠. 진짜 불이 타는 게 아니니까. 학부의 열의 라고는 부사어가 들어온 거죠. 불타고라는 새로운 의미. 이러한 사실은 불타다가 장작이 지금 불타고 있다 해서와 같이 이럴 경우는 장작이 지금 불타. 불타다는데 장작이 불타니까 의미 바뀐 게 아닌 거죠. 구성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부사어가 없네요. 비교할 때 분명해진다. 그러면 바로 2번으로 갑니다. 그는 학문의 목을 마른 거니까 실제 물이 목마른 게 아니죠. A.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의미가 달라지면서 깨달음에 라는 부사어가 필요한 것이죠. 구성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가 아니죠. 변화고 필수 의미죠. B. 이 과자를 간식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게 아니죠. 그럼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죠. 간식으로라는 새로운 의미 부사어가 있는 거죠. 구성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 아닌 거죠. 필수 부사어 요구했죠. 야식과 담을 쌌다. 담을 실제 쌌는 게 아니죠. 야식을 안 먹으려고 그게 아니니까 담을 쌌는 거니까 이건 새로운 의미가 된 것이고 야식과 라는 부사어가 요구된 거죠. 새로운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가졌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했죠. 됐죠.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죠. 그러면 녹슬다라는 건 실제로 쇠 같은 게 녹이 슬야 되는 건데 실력이 녹슬지 않았으니까 의미가 변한 것이고 여기에는 그런데 아직이라는 부사어. 필수 부사어. 구성미를 벗어난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필수 부사어. 그러면 봅시다. 그녀는 노래에는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 아직을 빼봐서요. 아직도 원래는 이게 부사어란 말이죠. 그러나 문제 잘 냈어요. 아직은 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라는 건 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녀는 요즘 담 쌌고 지내고 있다. 무엇과라는 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노래의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 노래의 실력이 아직을 빼도 말이 되거든요.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필수 부사어가 아닌 거예요. 아주 잘 냈습니다. 그런데 부사어인 거예요. 여기 ABCDE는 마침내 이론에 눈 뜨게 되었다. 눈을 뜨는 건 실제 뭔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면 어디에 이론에 라는 의미가 달라졌고 부사어로 필요하죠.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눈을 떴는지 필수어를 요구하죠. 이론에라는. 그래서 아주 빠르게 두 문제를 끝냈습니다.